토트넘 아스퍼의 에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리 케인, 손흥민 두 명의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함께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는 현재 토트넘을 떠나 인텔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때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와 하락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 지 1년 만에 자신의 진정팀 토트넘으로의 복귀각이 잡혔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릭센 선수의 토트넘 복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에릭센 선수는 1992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2013년 21살의 나이로 토트넘 아스퍼에 입단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는 토트넘에서 7시즌 동안 모든 대회 통산 305경기 출전 69골 89도움이라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서 팀의 몇 안되는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각광받았는데요 하지만 2019-2020 시즌 그동안 트로피를 단 하나도 따내지 못하고 재계약 문제에서도 마찰이 많았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시즌 20경기 출전 2골 이동, 평점 6.5일에 부진에 빠진 데다 수차례 재계약 거절 등 퇴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안 좋게 인터 밀란으로 이적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센 선수는 콘테 감독의 3팩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 13경기 출전 1골 이동, 평점 6.65를 기록 올 시즌에는 9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34에 더욱 최악의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 인테르가 방출해야 될 1순위 선수로까지 그야말로 낙동강 오레알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와중에 2021년 1월 15일 딤 아르지오 사단의 최상급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의 유명 팬 팟캐스트인 라스트 워드원 스퍼서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토트넘 복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최근 자주 링크가 나온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복귀설에 대해서 에릭센은 토트넘 복귀에 열려있다고 하며 토트넘 복귀에 대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이적시장 마지막 주에 잠재적인 임대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토트넘의 임대이적을 통한 1년만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실 에릭센 입장에서 봐도 현재 인테리어에서 노답 수준의 입지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소 뻔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잘했던 팀이자 익숙한 팀인 토트넘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땡깡 부리면서 떠날 때와는 달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실 토트넘의 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탕기운동 벨레라는 확고한 공격형 미드필더와 그 뒤에 지오바니 로셀소라는 백업 선수도 있고 여기에 델리필리까지 토트넘의 국미뎁스로 따지면 사실 크게 부족하거나 빈약한 포지션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온도볼에서 패스보다는 탈압박과 드리블을 통한 빌드업을 보여주는 탕기운동 벨레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선수인 델리필리와는 달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첨부적인 패스 센스와 감각 시야 그리고 킥의 예리함과 정확성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주력 전술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라는 단조로운 패턴에서 좀 더 창의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스타일이며 특히 요새 뒷공감 침투로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에릭센의 존재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현재 심각하게 떨어진 폼과 토트넘을 떠날 때 보여줬던 그의 프로답지 못한 행동 등이 논란이 될 텐데요 토트넘 팬들은 이번 에릭센 선수의 임대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익성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은돔벨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을 전방으로 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꼭 에릭센을 원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 필요해 그럼 델리 알리가 임대로 나가고 에릭센이 임대로 들어오는 거야? 에릭센은 여전히 시소코보다는 나아 고맙지만 상할게 차라리 알리가 낫다 넙 그냥 넙 등등 역시 최근의 폼과 좋지 못한 이별 때문인지 다소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토트넘에서는 에릭센을 임대로 데려오는 선택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드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한 패턴의 공격작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임대라는 것이 사실 써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토트넘이 어느 정도 주급 보조는 해야 되겠지만 완전 영입이 아닌 이상 에릭센이 못했을 경우 처분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 정도는 뭐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